천전불사 1000명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신축년에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. 이천이십일 년도 말띠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. 이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말띠분들의 성향은 좀 어떤가요? 말띠는 소외 소외의 말띠니까. 좀 활동력 있죠 다 소외 자기 말띠하고 비슷한 띠니까 활동력 있고 그나마 개중에 그 이모생은 대학 입학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자기증이라든지. 이제 뭐 이런 공부에 대한 그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경호생 그 모생 말띠 경호생 말띠는 인연이 배필 내 평생 배필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. 평생 예 인연 눈이 좋고요. 그리고 경호생은 원래부터는 문서를 잘 잡으면 대박이 나지 않나라고 봅니다. 모생은 조금 조심하는 운세가 들어가 있어요. 모생은 그 배필을 배필하고 결혼을 해가 잘 사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이 운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. 그나마 인자 주위의 사람도 조금 조심하라고.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할 거는 조금 조심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오십육 세 병호생 분들 운세를 알아볼게요. 금년까지는 병원생이 개중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은 병원생들이 좀 운세가 여태까지는 좀 안 좋았다고 보거든요 안 좋았다고 보는데 신축년에는. 원래는 사업에 조금 번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업하는 것도 잘 될 것이고 직장 운도 괜찮고 모든 것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.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애정은 어떨까요? 어떻게 병원생 말띠가 자기 운세가 안 따라주다고 보니까 기운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. 병원생 말띠가 자기 운세가 안 따라주고 돈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뜻대로 마음대로 소군대로 안 되니까. 이혼하고 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새로운 배피를 만나든 또 자기가 헤어지던 부인을 다시 만나든 좋은 운세가 온다고 봅니다. 그러면 68세 가보생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? 68세 가보생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안 아프다가도 갑자기 병세가 조금 암이 온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오는 현상이 많고 가보생 말띠는 원래 금년에는 운세가 조금 아픈 건강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초상집 잔치집 생일집 이런 데는 가가 음식을 먹는 게 안 좋다고 봅니다.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고 아야하고 누우면은 조금 힘든 경향이 온다고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 나이로 보면은 이제 말년을 준비하실 나이거나 아니면 말년 운이 좀 들어오시는 나이잖아요 이분들의 말년 운은 어떤가요? 건강이 좋아해 봐야는 운도 따라주는데 내 건강이 안 좋으면 운이 안 따라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건강부터 잘 챙기고 건강부터 잘 챙기고 내가 좀 건강을 잘 챙기가 활성료가 있을 때 내가 복이 따라오고 운이 따라온다고 봅니다. 그럼 이분들은 신축년에 좀 건강을 좀 단디 챙기고 가셔야 되겠네요. 그렇지요 신축년에는 건강을 필히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띠 운세들을 봤는데 좀 운세들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렇지 이 분들도 좀 잘 되셔야 되는데. 나이 따라 다 틀리고 띠마다 다 틀리니까. 다 좋다고는 못 보죠. 그 중에 오는 손님들도 똑같은 띠가 와도 오는 손님들이 대박나는 띠가 있고 똑같은 띠라도 좀 운세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든 운세가 들어가 있는 띠도 있고 이러니까 좀 그에 따라 다 운세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. 알겠습니다. 말띠 운세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